기장군의회가 2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촉구 및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021년 기장군 일광후보로 풍산 이전이 추진됐지만 군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부산시가 이전 부지 공개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산 이전 부지와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